오늘 꼭 가족을 만나기를 빈 케이지로 돌아오지 않기를 화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센터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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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고춧가루 아, 새우야, 새우야. 새우야, 새우야. 안녕. 꼼다. 안녕. 너무 재밌죠? 진짜 안 보여. 으 simply 혀이네. 혀이네. 케이크가 찍어서, 베이스리의 God's Fun, 메뉴양, 메뉴양, 메뉴양. 비벼지. 메뉴양, 메뉴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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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가자 미안해 안녕히 계세요 지금 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떼어놓은 것 같아 미안해 버터 그래 버터 고매 밥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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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지금 좋은 데 가는 거야 알겠지? 따로 행복하니까 왜 이렇게 배고파가 일찍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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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헥! 오빠 나와봐 나와보세요 오빠 나와봐 나와봐 왔다? 귀여워 여기 오는거야? 오 그거 잘 먹네 애기들 고기를 좋아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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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이제 괜찮아 색깔이 더 좋아 어이구 이제 목 시원하다 가자 어이구 시원해 자 아 괜찮아 화도 안 더워 화도 안 더워 아이고 있어 아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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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거 됐어 아 이거 됐어 아 이거 이쁘구나 이랄까 좋아 아기 싫어서 애기 싫어 애기 싫어 고소해요 너무 미안해 한 번 기다려 미안해 털 흘러나는 거잖아 그니까 고급지다 깨비풀 같은 게 많이 막혀요 아 귀여워 다리바라 저거 굶기고 있었는데 그러니깐 엄청 고생하셨어 슬리퍼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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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어 엉덩이 좀 엉킨 부분이 있긴 한데 저거는 집에 가는 길입니다 와 unde 흠 바로 흠 발 봐 발 이거 미꺼야 어? 색깔 잘 어울리네 귀여워 리포트 머지추를 일단 오빠하고 애주처럼 딱 가줄까? 애주까? 오빠 사료 좀 많이 먹어야겠네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봐 좋죠 여기? 푹신하지? 긴장했어? 버크 긴장?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좀 마른 편이세요 지금 다리도 많이 만져져 있고 등뼈도 만져지고 말랐어요 그런 마른 거에 비해서 근육량은 좋네요 다리 근육도 적고 술개월탈 같은 것도 없으시고요 양쪽 무릎이 아주 튼튼합니다 고관으로 스트레칭도 잘 되죠? 통증도 특별히 없고요 허리 통증이나 볼게요 얼굴 보시면 애들이 아프면 약간 입맛 따시거나 이런 증상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없는 거 같아요 허리도 괜찮네요 까먹지 말고 꼭 깎아주셔야지만 나중에 발톱이 안 파고들어요 두 개가 보통 한 개 있는데 피레니스들이 보통 두 개 있네요 얘는 한 쪽 두 개 있고 여기는 한 개 있네요 보통 이런 발톱들은 안충 같은 게 있으면 눈이 이제 빨갛게 부어오르죠? 그런 것도 없으세요 그리고 눈곱도 많이 끼고요 안충이 있으면 내 안각 쪽에 이렇게 눌러서 보시기도 하고 눈도 깨끗하세요 기침 반사도 없고요 호흡기 증상도 없네요 콧물도 없고 콧물 있으면 이렇게 콧물이 쭉 나오거든요 콧물도 없으시고 근데 이제 뭐 이런 체격이 스코시티시테리어들이 이런 체격을 골격을 갖고 있는데 약간 비슷해요 그런 애들하고 근데 이제 그런 애들 잘 안 할까요? 네 뭐 저 막막까지 아주 깨끗합니다 전 몇 살 톤도 한 것 같았으니까 저희 두 살로 알고 그렇게 추정할 거예요 네 그렇게 추정하실 수밖에 없는데 자 이거 먹어볼래? 이건 맛이 없어? 니 스타일 아니야? 별로야? 이거 별론가 보다 이거는 가자 진짜 잘 모르겠어요 가자 우리 갈 건데 아직 어색한가 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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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오 뭐 왔다! 왔다 앉다 왔다 야 왔다 빵야! 왔다 빵야! 왔다 빵야! 왔다 빵야! 왔다 빵야! 어이고 왔다 빵야! 밥 먹은 거 다 먹었어 이게 그냥 참 한 거 아니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